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20분 복합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기 로봇이 버려졌다 라는 같이 표현을 보겠습니다. 아기 로봇이 버렸다 이렇게 로봇은 로봇 이렇게 씁니다. 아기 로봇이 길 위에 버려졌다. On the street이죠. 길 위에 버려졌다 라는 표현을 같이 보겠습니다. On the street. 오늘은 버려졌다 라는 표현. 첫 번째 Abandon. 그냥 읽으시면 에벤돈으로 보여요. 에벤돈. 애를 뱀 다음에 돈이 없어서 버리는 거. 에벤돈. 에벤돈. 어벤돈. 발음은 어벤돈이지만 발음이 에벤돈이죠. 애를 뱀 다음에 돈이 없어. 그래서 버렸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어벤돈. 버려서. 어벤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버리는 거. 유기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The baby robot was abandoned on the street. 이렇게 하면 돼요. The baby robot was abandoned on the street. 그래서 애를 뱀 다음. 에벤돈. 에벤돈. 돈이 없어서 포기하다.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에벤돈. 어벤돈. 어벤돈.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할 수 없어요. 빨리 외우기 위해서 잠깐 표현을 봤습니다.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애를 뱀 다음에는 어떻게? 돈이 없어. 애는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야? 다 누가 주지. 그렇지? 없어. 그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벤돈으로 외우면 돼요. 에벤돈. 에벤돈. 이렇게 해오자. 에벤돈 다음에 돈이 생겨서 안 버렸다. 이렇게 해오자. 그렇지? 그 낫겠다. 그렇지? 에벤돈. 그냥 얘기하니까 지금 집안에 abandoned. The baby robot was abandoned. 그렇지? The baby robot was abandoned. Abandon. 그죠? Abandon. Abandon. Baby robot was abandoned. 되겠고요. 다음 거. Throw away. Throw away는 갔다가. away가 뭐랬어? away가? away가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걸 했죠? 그래서 나가는 뭐였어요? 나가는 go out이었고 꺼져는 go away였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throw away는 갔다가 버리는 거고 안 보이는데 치우면 이게 써야 돼요. put away를 써야 돼요. put away. 이건 치워라예요. 치워라. 이거는 집에다가 치우는 거야. 안 보이는데 알지? 집에 가면 이렇게 막 한 곳에 다 다 집어넣어 버리지. 그렇지? 한 곳에. 클라젯 같은 거. 클라젯. 클라젯이 뭐죠? 클라젯? 옷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벽장 같은 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문 열면 어떻게 해? 클라젯. 거기 클라젯. 남자친구 왔는데 보면 클라젯잖아. 그래서 클라젯이라고 그래요. 클라젯. 옷장. 벽장. 벽장을 클라젯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해볼까요? 클라젯. 클라젯. 풀어웨이는 치우다예요. 치우다. throw away는 버리다예요. 버리다. The baby robot was thrown away on the street. 그래서 on the street에다가 버림을 받았다. 버려졌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젤트. 디젤트. 이 디젤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발음이 똑같아요. 뭐랑? 데저트랑. 데저트가 뭐지? 데저트? 데저트가 사막이야. 사막. 데저트. 디젤트. 그래서 데저트에다가 사막에다가 버리다 해가지고 디젤트예요. 디젤트. 그래서 baby robot was deserted on the street. 그래서 이거는 돌보지 않고 버리는 거. 버리는 거를 디젤트. 디젤트. 그래서 막 귀찮아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 있죠? 디젤트. 돌보기 싫어서 버리는 거. 그래서 abandon은 할 수 없이 버리는 거야. 막 하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버리는 거. 그래서 그걸 abandon 이래서 abandon.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다 이런 거죠. abandon the hop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baby robot. throw away는 쓰레기를 버릴 때처럼 버리는 거고 디젤트는 돌보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디젤트. 디젤트. so baby robot was deserted on the street입니다. 첫 번째는 뭐지? the baby robot 로봇 돈이 없어서 버렸으니까 뭐야? abandon. abandon 이었고 두 번째는 뭐지?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건 thrown away. thrown away. 그치? 그 다음에 돌보지 않고 버리는 건 deserted. deserted. 세 가지를 봤습니다. deserted. 그래서 dessert이에요. 이렇게 desert에다 버리는 거. desert에다가 뭐야? desert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로봇이지? 베이비 로봇. 여기 있는 베이비 로봇을 어떻게 했어? 사막에다가 버렸어요. deserted on the street. deserted on the street. 사막으로 같이 얘기하면 돼요. deserted on the street. 베이비 로봇 was deserted. 그 다음에 forsaken. forsaken은 포기하는 거예요. 기법과 똑같습니다. 기법. 포기. 아우 이제 안되겠다. 포기. 포기. 그래서 forsaken. 베이비 로봇 was forsaken. 그래서 이거는 forsaken인데 앞에는 four. 네 개고. 그 다음에 쉐이크 해 올게요. 쉐이크. 밀크 쉐이크 같이 흔들어 먹는 거. 쉐이크. 쉐이크를 네 개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 어떻게 해? 망쳐서 버렸다. 이렇게 해 올게요. fors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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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forsake으로 해 올게요. forsake. 쉐이크. 쉐이크로 하면 돼. 밀크 쉐이크. 밀크 쉐이크 네 개 만들었어? 밀크 쉐이크 네 개 만들었는데 어때? 밀크 쉐이크 맛없어? 그래서 밀크 쉐이크 버렸어. forsake. forsake. 밀크 쉐이크 네 개 버렸어. 밀크 쉐이크 네 개 버렸어. 쉐이크 버렸어. 내 개 내 개 버렸어. 내 개 버려줘. 밀크 쉐이크 네 개 내 개 버려줘. forsake로 하면 돼. 베이비 로봇 was forsaken. 베이비 로봇 was forsaken on the street. 베이비 로봇 was forsaken on the street.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덤프. 덤프 쉽죠? 덤프트럭. 덤프트럭. 베이비 로봇 was dumped on the street. 덤프트럭이 버리는 것처럼 쏟아버리는 거에요. 쏟아버리는 거. 베이비 로봇 was dumped on the street. 그 다음에 폐기하다가 있어요. 폐기하다. 이게 디스 카드입니다. 무슨 카드? 이 카드를 버려라. 할 때 쓸 수 있어요. 디스 카드. 이 카드를 버려라. 이 카드. 디스 카드. 디스가 이지요. 카드가 이 카드야. 이 카드를 폐기해. 이 카드는 쓸모없으니까 폐기해. 베이비 로봇 was discarded into the street. 트래쉬 빈. 어디 안으로 버려진 받았어? 트래쉬 빈. 빈이 뭐야? 빈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쓰레기통. 그래서 원빈이죠. 원빈. 원빈하면 쓰레기통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쓰레기통. 하나의 쓰레기통. 원빈이죠. 원빈. 그래서 베이비 로봇 was discarded into the street trash band. 그래서 뭐지? 거리의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습니다. 아니면 베이비 로봇 was discarded on the street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디스 카드. 덤프. 같이 뭐보다? 버리다 다 배웠지. 뭐다? 돈이 없어 버리는 건 abandon. 안 버리고 싶은데 버리는 거지. 두 번째 쓰레기 버리는 거. throw away. 쓰레기 막 쏟아붓는 건 뭐예요? 아까 배운 거. dump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기하는 거는 디스 카드였죠. 그 다음에 사막에다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거. 디젤트. 디젤트였고요. 그 다음에 쉐이크 만들었는데 어떻게 버리는 건 뭐야? forsake. forsake였고. 그 다음에 디스 카드. 폐기하다는 디스 카드. 디스 카드. 디스 카드가 되겠습니다. 디스 카드. 그래서 이 카드를 버려라. 디스 카드. 디스 카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토탈리콜. 자, 눈동을 갖고 그 아기 로봇을 로봇을 길이에 버렸다는 표현을 한 번 마치겠습니다. 더 베이비 로봇이죠. 더 베이비 로봇 was 첫 번째 갖다 버렸다. abandoned. abandoned이었고요. 두 번째 쓰레기처럼 버리는 건 throw away니까. thrown away. thrown away. thrown away. thrown away. 세 번째 갖다 버리는 거. thrown away처럼 똑같이 쏟아버리는 건 뭐랬습니까? dumped랑 thrown away는 똑같았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다 버리는 것처럼 버리니까. deserted. 돌보지 않고 버리는 걸 했죠? deserted. 그 다음에 밀크 쉐이크 만들었다가 밀크 쉐이크 4개 만들었는데 어떻게 버렸어? 어떻게 버렸어? forsake. forsaken. forsaken 이렇게 해주세요. forsaken. 그 다음에 forsaken. forsaken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어... 맞죠? 뭐 폐기해버리는 건 discarded. discarded. 이렇게 해서 오늘 6가지 표현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john tried to 폐기하려고 해서 john tried to discard john tried to discard the baby robot into the street bin but there was no trash bin on the street. 뭐가 없었어? 쓰레기통이 없었대. he looked around to desert the robot. 뭐 하려고? 로봇을 버리려고 봤어. but there was no trash bin on the street. so he decided to abandon 버리려고 했지. abandon the baby robot on the street. he threw it away on the street. 자, 그것을 어떻게 버렸어. throw it away on the street. from his dump truck. the robot was totally, totally forsaken. totally forsaken. 버림받았다. by all of his friends. 모든 친구들에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나씩 지우면서 다시 갈게요. 자, the john tried to 뭐 했다고? 폐기하려고 그랬어. 폐기하다. 폐기하려고 그랬어. 폐기하려고 그랬어. discard. 자, 폐기하다 보다? discard. 디아르 시간대. he discard the baby robot into the street bin but there was no trash bin on the street. he looked around and desert the robot. 뭐라고 했다고? desert the robot. 버리려고 했어. 로봇을. he could not find any trash bin so he decided to abandon abandon the baby robot. abandon. 버리려고 그랬다. 로봇 on the street. but he threw it away. 어떻게 했다고 해서? threw it away. 갖다 버렸대. threw it away on the street. from his dump truck. the baby robot was totally forsaken. 버림받았대. 누구에 의해서? by all of his friend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갈게요. john tried 뭐다? D? discard. 디스커드. 뭐가 나가된다? 디스커드. 디스커드. try it 뭐 하려고? 디스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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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the street bin. but there was no trash bin on the street. he looked around to desert. desert the baby robot. he could not find any trash bin so he decided to A. abandon abandon the baby robot on the street. so he 어떻게 했다? 버렸다. T-H-E threw it away threw it away on the street from his dump truck. 또 로바로 totally 어떻게 해? forsaken by all of his friends 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구강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